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귀찮게 하네. 성경 구절 같은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1개. 아 추워. 안 봐야 되는데. 한국 사람이세요? 네. 한국 사람이세요? 한국말 잘 하시네요. 언제 오셨어요? 2월 말이에요. 맞으세요? 이제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어디까지 가세요? 지금 모스크바까지요. 모스크바까지 가세요? 저 올라노데까지. 혹시 아세요? 몽골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몰랐는데 원래 부리아트스라. 어디 사람이요? 부리아트스라. 시베리아에서는 사람이 있는데, 부리아트스라. 원래 브라디보소크에 들어가고 있는데, 지금 터졌잖아요. 휴가 같은 거 지금. 네. 지금 한국사 안 들어오니까, 이제 휴가 가는 거구나. 네. 지금 4호칸이요. 4호차예요? 네. 아 그래요? 혼자예요? 아 그럼 얘기 좀 해야죠. 너무 심심해서. 아 그쵸. 저기 시시하면은. 네네. 시시하면은. 먹을 거 많이 가져왔어요. 감사합니다. 찍어도 되죠? 한 다음에 뭐 드실래요? 안 매워요? 매운 거 뭐 드세요? 네. 그러면 다 합쳐서 두 분 있는 거예요? 네. 네. 집에 다니는 거잖아요. 집에 다니는 거잖아요. 집에 다니는 거잖아요. 아는 분은 만화통하는 거 보다는, 근데 술 취하고 막. 그래서. 포장 뿌리는 게 너무 이쁘어서. 이사람이. 어떻게 오세요? 시험성이 러시아사람이에요? 누구예요? 제가 어디. 여기 사람. 네. 러시아사람. 바이칼호스. 그. 바이칼호스. 아 바이칼호스. 네. 네. 내가 이제 지나가다 보이자고요. 바이칼호스. 8,000. 한가? 8,000. 8,000. 8,000. 8,000. 8,000. 8,000. 8,000. 8,000. 8,000. 그러니까 저는 혼자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다 한국에 있어서 하셨어요 그거요? 응 뭐해주세요? 여기는 러시아말로 적혀있네요 자, 새로운 거요 좀 어라픈 거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덥지 않고 진짜 안 덥고 안 춥고 맞죠? 응 오늘 투어도 할 때 네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자기하고 진짜 좋네요 그곳은 또 다시 안 돌아갈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? 고향은? 아뇨, 다시 가요 다시 가요 네 근데 가이드로이라는 거 짐이 있는데 근데 또 다른 거 더 이쁜 곳이 있는데 그래서 그 혹시 보셨어요? 그 파란색 같은 거? 네 알바트 그리스는 있죠 네 그래서 원래 강사람들 많았는데 그걸로 했는데 근데 이틀 동안 그... 그... 왜요? 그... 아 질화요? 네 못 사서 네 없으니까 좀 슬픈 브라지포도 사람들 위해서라도 켜줘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? 한국 음식 좋아해요? 응 응 너무 좋아요 삼겹살 저 삼겹살 저 삼겹살 신박이에요 진짜? 네 태연하게 또 러시아에서 태연하고 네 러시아 가는 거죠 지금 고곤란 우대 거기가 무슨 쪽이라고 그랬죠? 우리한테 우골 쪽에서 넘어왔어요 네 이전에 문골 쪽에서 왔는데 한국 이거 좋아해 좀 아 베페라 이거 러시아 과자에요? 네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저는 여자들 대이어트하면 이거 빵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칼로리가 잘 칼로리가 잘 네 잘해서 아니냐 가볍네 부실한 가면 그래요 왜 유명해요 여기에? 브랜드 치고는 가격이 싸고 맛도 있고 아 브랜드 치고는 가격이 싸고 맛도 있고 한국 과자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? 초코파이? 초코파이 아니고 이런 색깔인데 아니 이런 색깔인데 빈츠? 빈츠 빈츠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어 아 진저도 들었구나 진짜 맛있어 라스트 위치 라스트 위치 네 라스트 위치 라스트 위치 네 의사사람들은 몇살에 초등학교로 들어가요? 7살? 4년 4년 그 다음에 중학교는? 4년 5년 중학교 5년 초등학교는 2년 근데 우리도 러시아에서 그냥 똑같아 그냥 분모를 써 근데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 그냥 밥 먹고 놀고 교환학생 때? 응 공공 와 공공 약속 집에 온거 신축홍 5년 소원 2년 제 한국인 번역 제 드라이 부끄ENT 할머니 너무 예쁘다 그래 할머니 너 그래 넌 안 잘 나왔어 좀 추울 텐데 괜찮아요? 아 추웠죠? 기다릴게요 여기서 매트로 입었네 이사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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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탁관이 제일 끝에 있지 않을까요? 이사회 여긴 좋은데요? 이사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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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고르신 하나랑요 샐러드 시즈오이드 치킨 식당에서 뭐라고요? 처음이에요 질투 고마워 고마워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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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맛있어? 맛있어. 해드릴게요. 제가 할께요. 그 핫팩도 있잖아요. 핫팩. 저희 러시아에서 안 빨잖아요. 아 그래요? 왜요? 핫팩 없어요. 왜요? 2만원 가까이 나왔던 것 보다. 이게 영 맛있죠? 응. 식당보다. 2만원 가까이 나왔던 것 보다. 이게 영 맛있죠? 저녁에서 4만원 소고를 만드는 것보다 깊은 몬아하셨습니다. 나왔다.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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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실거예요. 그 시각에다가 구입해가 아니 Fieldcar, 왜 저녁으로만 읽어요? 고맙습니다.